롬이라는 게임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되게 재밌을 줄 알고 깔아봤는데 뭔가 재밌다고 보기에는 딱히 좀 그런 느낌? 레이스 계속 해볼게요 그냥 미니카... 미니카 느낌인데 약간 이제 롱미메이션 에어템어 에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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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니카 느낌은 나는데 그래픽이 잘 안보이다 보니까 코스 잘 보이는건 좋은거 같아. 미니카 느낌은 나는데 그래픽이 잘 안보이다. 이런건가?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한번 더 해볼게요. 솔직히 너무 재미없다. 근데 그래도 뭔가 신기해요. 미래시대의 미니카는 이런 느낌이겠구나. 이제 좀 우리는 챔피언 같은거 보잖아요. 예전에 이게 지금 현실 버전 느낌인거 같아. 인테민 미사일 인테민 미사일 인테민 미사일 인테민 미사일 ㅋ ㅋ ㅋ ㅋ キッコレ 음 그래도 이 게임은 적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이제 설치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부터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쪽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재밌는 게임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쯤 만화 보면서 그냥 이때는 이랬겠네 저때는 저랬겠네 하는 정도의 그런 게임이라 음 뭐 특히 뭐 감흥이 없어요 제가 일단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내가 어느 건지를 모르겠어 아 내가 파란색이구나 오케이 자 자 그럼 계속 가보죠 그럼 계속 가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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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되게 웃기다 이거 이거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맛이 안 나요 손막 같은 게 너무 없고 이기면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기분은 안 나요 이기면 안 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이기면 안 나요 이기면 안 나요